안녕하세요. 인천에 사는 무속인 임명자입니다. 별명은 임대감이에요. 많이 봐주세요.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양띠의 30대 양띠는 눈을 너무 좋아해요. 부모의 덕은 있어요. 부모의 덕은 있어.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도와주세요. 예를 들어 그렇지 않으면 땅이라도 땅 같은 거 있으면 좀 그래 너 그거라도 가져서 해라 그런 부모의 덕은 있다고. 결혼한 사람 같으면 이런 사람은 양띠는 돼지띠하고 살아야 돼. 그래야 궁합이 맞아. 여자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. 마누라한테. 그런데 이 30살 양띠는 31, 29에 못하면 33까지 가야 돼. 장기에 못 가는 사람들은 그 방법이 또 있어. 예방하는 방법. 양띠 중에 마흔 둘이 제일 안 좋아. 내 몸에 병을 가지지 않으면 먼 길 가지 말아야 돼. 오래. 먼 길 가지 말고. 멀리라는 건 어디 정도예요? 지방 같은데. 지방이나 외국 같은 게 지금 저것 때문에 못 가지만 왜 그러냐면 내가 차 운전하고 가잖아. 그 사람은 사고 수가 있으니까 멀리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. 다른 교통수단의 타도 사고 수가 있어? 그렇지. 지금은 뭐 내가 끌고 가도 내가 조심해도 뒤에서 받거나 옆에 와서 받거나 그러는 거. 그것도 자기한테 달린 거 아니야. 내가 수가 안 좋으니까 내가 안 해도 딴 사람이 와서 들여받을 수 있잖아. 54살은 내가 내 발등 찍는 격이네. 이 사람은. 힘들어. 우리 티그도 맡겨가지고 자기 하는 일이 만사가 다 귀찮고 이 54살 먹은 사람은. 그래가지고 의욕이 없어. 살고 싶은 마음 반. 죽고 싶은 마음 반. 철이 하나도 없어. 그렇게 보면 다 해 먹을 사람이야. 50대도 일할 사람이고 마흔들도 일할 사람이고 일해 먹을 사람들이 다. 그럼 30대는 결혼 못하면 내 훈연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그 전에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? 안 좋은 거예요? 섹시가 몇 살이 따랐냐. 이게 남자가 결혼을 못할 운이라도 여자가 할 운이 되면 결혼이 돼 성자가 이루어져. 이 집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조상 얘기야. 이제 30살이 이제 김 씨면 김 씨잖아. 그럼 김 씨네 조상에 장가 못 가고 간 사람이 있어. 이 나이 먹은 사람들 보면 장가 못 가면 꼭 그 집에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간 사람. 죽은 사람이 있어. 그런 사람을 풀어주면 돼. 이루어져. 수은 봐도 남자는 좋다고 하면 여자가 싫다고 그러고. 여자 좋다고 하면 남자가 싫다고 그러고. 그게 성사가 안 되거든. 그런 것도 있고. 신랑 죽어서 이 여자가 젊은 여자인데 시집은 가야 되잖아. 혼자 어떻게 살아. 젊은 사람이. 아무리 내가 좋아도 그 사람하고 살라고 해도 안 돼요. 안 되는데 신랑 진욱이 해주잖아. 신랑이 끌어다 줘. 신랑이 붙여줘. 너는 내 마누라고 내 애들하고 살아도 너는 나쁜 짓은 안 하겠구나. 그 사람들이 끌어다 줘. 백발백증 돼. 그런 거. 그래서 진욱이 해주고 나면 꼭 가더라고. 몇 사람 우리 단골도 몇 사람 봤다고. 진욱이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죽었잖아. 죽으면 이제 저승으로 가잖아. 그 친구들은 엄마 죽었다고 울지만 나는 그냥 후를 날아가는 거야. 근데 산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좋은 데로 보내주고. 산 사람은 편안하게 살게. 예를 들어 상문 낀다고 그러잖아. 상문 깨서 머리가 아프니 어디가 아프니. 그러지 말고 좋은 데로 가고. 수산한 거 싹 걷어가지고 가라고. 그래서 잘 익었지 이제. 사자구는 풀어주고. 진욱이도 오늘 돌아가셨잖아. 근데 사모제까지 안 가고 그냥 바로 오는 사람이 있어. 제일 깨끗해. 사모제까지도. 그때 다 엄마 거, 아버지 거 그냥 돌아가신 거 다 없애고. 그렇게 해주기 제일 깨끗하고 좋고.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 진욱이 안 해줘가지고 막 머리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배 아픈 사람이 있고 막 어지러운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게 약 먹어서 날 병이 아니거든. 그 진욱이를 해줘야 그게 괜찮은데 상문이 몸으로 낀 거야. 예를 들어 저 언니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어.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. 그런데 자꾸 몸이 아프잖아. 그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그거는. 이 귀신의 병이나 상문이나 동범 난 거는 병명이 안 나와요. 풀어줘야 돼. 그러면 금방 괜찮아 그거는. 그래서 진욱이를 해주려는 거야. 간 사람은 극락으로 보내고 산 사람은 동기 간 형제들 편안히 싸우지 않고 편안히 살게 도와달라고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